네,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 의해,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힘들고 아파했을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용기내어 목소리 내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 앞에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보자 등의 말을 들으며 철저히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비통한 현실입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라는 피해자의 말이 기자회견 입장문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2차 가해가 연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외면하기에 급급했던 과거의 모습을 뒤로하고 새로운 오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촘촘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경찰은 공소권 없으므로 조사를 급히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기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공당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유, 회복을 위한 정치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